진짜 보여드릴 수 있는 걸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와, 성공했는데? 기대된다. 이게 세계 기록이 지금 4.7초가... 4.7초, 4.7초, 4.0백이네, 4.0백. 눈 깍짝을 사이에 그냥 올라가는 거네요. 4.5초? 5.7초. 뛰어서 올라가면 4초만 더 올라가면... 이게 평주로 이렇게 있다 그래도 평주로 4초만 안 되죠? 제가 한참 훈련할 때는 저는 6.0이 제일 빠른... 6초. 아무리 말해봤자 제가 모르니까 한번 십어 한번 보여주세요. 이야, 이걸... 이게 기구가 있어, 기구가. 신발. 근데 발에 장차가 왜 이렇게 많아요? 발에 장차가 왜 이렇게 많아요? 발이... 발에 테이핑한 거예요? 가만하진 않는구나. 시찰이 심해서... 왜? 비밀봉지를 씻어서... 비밀봉지를 찍는다고요? 그래? 마찰 심한 부위를 해서? 네, 이게 작다 보니까... 양쪽 더 아파서... 근데 신발이 왜 이렇게 오그라되어 있어요, 이렇게? 이게 암벽화... 클라이밍 할 때 신는 신발인데요. 그래야지 이제 발끝으로 미세한 홀드를 디딜 수가 있어서... 너무 느끼면서 마찰력도 있고... 그럼 제가 한번 쓱 한번 올라가볼게요. 다 쓱 올라가볼게요. 15비트는... 멋있다, 일단. 아무것도 안 해도 멋있다. 시작 한번 얘기해주세요. 제가 한번... 지루가 한번 재볼게요. 화이팅! 완등만해, 완등만. 준비... 시작! 오, 시작!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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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오, 시작!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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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거야? 올림픽 중의 해적은 안 돼요. 잠깐만요, 누구..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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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종원 선수의 주종목이 아니래요, 스피드가. 아... 잘 왔다!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. 아,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. 아,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. 아, 이 뒷발이 안 찍혀. 땡! 다음 올림픽을 또 기대해야 되겠네. 아, 피해를 안 먹었습니다. 아, 이거... 젊은 친구 응원을 해줘야지. 자꾸 귀를 죽여요, 옆에서. 저는... 저는 계속 이렇게... 혼내서 이렇게 올림픽... 아, 듣는 선수 기분 나빠.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, 머릿속에. 이때까지 내가 연습을 다 해왔기 때문에. 그냥 하는 대로만 하자. 아, 상상 제대로. 이거예요. 더 잘하려고, 더 잘해야지 하면 안 돼. 지금 더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. 아, 그래요? 하나씩 또 올라가면 되지. 아니, 클라이빙 감독이에요? 처음 보면서. 아니, 뭘 처음 보잖아. 처음 보면서. 지금 한 칸도 못 올라가신 분 아니에요, 지금? 한 칸도 못 올라가? 내가 봤어요. 어, 입만 살았어. 하나씩 또 올라가면 되지. 아, 똑같구나. 연습하셨습니다. 나는 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즐긴다 하면 돼. 아니, 우리도 움측할 때. 그거 맛있게 하려고 하면 돼. 아니, 더 움측할 때 이제 좀 귀한 사람이 오잖아. 막 어디 회장님 막 오면 더 신경 쓴다고 썼는데. 더 맛없어. 아니, 모르니까. 어디인지. 알겠습니다. 결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. 편하게. 부담 가지면 다칠 수 있으니까. 부담 없이. colony, colony, colony. 가슨이. 간다, 간다. 간다, 간다. 가슨이. 우와. 간다! 그게,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. 우와, 간다. 우와, 간다. 이게 육충 높이입니다, 거의. 찍었어! 우와! 찍었어! 와! 오! 가볍게 7초 구사! 와! 와! 오! 와, 즐겨진다, 즐겨진다! 좋아! 와, 간다! 연습 안 했는데 7초 구사! 아, 봐봐! 빨리 나왔다잉! 아, 봐봐, 봐봐! 아, 즐겨진다, 봐봐! 7초 봐!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배워봅니다! 아, 근데 저는 스파이더맨 보려고 잘 봤어요! 아, 그러네! 아, 그러네! 느낌이 스파이더맨! 뭐, 겁이 좋아서 다 올라가는데요! 스파이더맨 같았어!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보여드렸는데 선생님들도 한 번쯤은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! 꿈도!